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리는 4월 20일, 현재 시각은 3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다인이고요. 코드번호 314930입니다. 굉장히 좀 심상치가 않아요. 이전 주가가 고점이 여기인데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지켜보고는 있었는데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웬만하면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도 한번 뚫고 올라가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죠.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좀 말씀드렸었죠. 저점이랑 고점이랑 우리 박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절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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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이런 식으로 계속 지구관을 좀 만들어가면 된다. 그런 부분들을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었어요. 자 어떻겠냐. 고점과 저점을 계속 이렇게 만들면 돼요. 만들면 돼요. 이전의 고점이 여기였었죠. 여기 여기 이전의 고점 그리고 그전에는 여기였었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찌됐든 간에 고점을 계속 형성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절반의 절반 절반의 절반 그런 식으로 계속 보시면 된다라는 것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초보자분들 이거 알면 신주상장주 같은 경우에서나 분봉에서 스캘핑한다던가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1봉도 마찬가지입니다. 1봉에서도. 1봉에서도 여기 고점과 저점 이렇게 그어가지고 저점과 고점 절반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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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상장주 같은 경우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분봉을 보면서 최대한 지표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1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대신 이제 속도는 빨리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지만 자 여기에서 절반의 절반 자 절반 여기서 고점과 저점 절반 부분 자 절반이 한 자 한 이쯤 되겠네요. 대충 그을게요. 절반의 절반으로 절반 절반 절반에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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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여기 이 지구관을 돌파라 하면 홀딩 지구관을 버티면 또 여기서 절반 또 그어도 되거든요. 여기서 절반 딱 절반이 여기 이 부분이니까 단기적으로 짧게 시기가 짧다라고 하면 붐 다니니까 짧게 짧게 하면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여기서 절반도 되겠죠. 근데 이 지구관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요. 뭐 별로 생각 없이 좀 보면서 긋긴 했었지만 추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분봉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고점과 저점과 절반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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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어가면 지구관이 어딘지 저항구관이 어딘지 분봉을 보면 이런 식으로 확인이 다 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홀딩을 하고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홀딩을 하고 이탈한다, 이탈한다, 쭉쭉쭉 빠진다, 단계별로 쭉쭉 빠진다 라고 하면 비중을 계속 축소를 해나가고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약간 스크래핑을 한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좀 이제 빨리 보는 내가 이제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대응이 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자 일단은 이 부분에서 여기도 절반 그어 보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절반 절반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 고점에서 여기 지지구관 체크를 하는 구간들이 되겠죠. 이 구간들만 해도 좀 크거든요. 여기 한 2% 3% 정도 되는 부분들인데 스켈핑을 할 때 이 지지구관 뚫고 나고 호가를 보고 막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탈을 하지 않거나 돌파를 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금 좀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는 조금 다른 영상입니다. 이 전 고점 여기 이 부분들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전 같은 경우는 뚫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뚫고 올라가지 못했는데 지금 서서히 서서히 주가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좀 이 지지구관을 버티면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면서 뚫는 시도가 나와준다라고는 완전히 뚫어버린다. 그럼 더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뚫고 올라가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체크를 하고 또 이제 고점을 높이면 되겠죠. 고점이 올라가면 고점은 여기도 긋고 네모로 그어가지고 지지구관 저항구가 이렇게 쭉쭉쭉 그어 보시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확실하게 우리가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서 떨어지면 이 가격대를 보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여기도 한 이 부분 되겠고 이런 식으로 조금조금씩 추정을 해나가면서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기준. 내가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가져가겠다. 아마 AB 프로바이오 이거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어떻게 기준을 잡으면서 계속 대응을 하는지 대충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뭐 14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계속 올려놨는데 약간 이것도 유사한 그런 상황이에요. 급등주를 대응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대응을 하냐 모르고 대응을 하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리스크에 노출을 많이 되냐 리스크에 노출이 덜 되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정고점을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가 추후에 주가를 결정을 해요. 여기 못 뚫어주고 주중을 받는다 흘러내린다. 그러면은 차일 시련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금액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힘이 더 강하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뚫고 올라가느냐 신고가를 갱신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재무재표라든가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은 지금 딱히 뭔가를 반영시킬 만한 그런 큰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없는 상황들이고 단지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조금 이제 단기 매물들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로서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잡아가자. 너무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들은 모르겠고 단기적으로 지지구간 저항구간 지켜주는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탈하지 않으면 어느 가격 절반 이 절반 7만 5천원 이 구간에서는 7만 5천원 이탈하지 않으면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절반 부근이 한 이 정도 타이트하게 잡으면 8만원 부근을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홀딩 약간 그런 것들 8만원 부근이 이 부분이 되겠죠. 지켜준다 그러면 홀딩 약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한 7만 8천원만 좀 지켜준다 그래도 내일 한번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분봉상을 보면서 7만 8천원 이 구간이죠. 저항구간 이 구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해서 반등이 살짝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내일까지도 한번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 브리핑을 이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대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위에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은 매일매일 종목 추천 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거든요. 자 여기에서 4월 16일 금요일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장전에는 뉴욕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쭉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투자를 함으로써 뉴욕증시를 알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이제 종목 추천 드립니다. 해성DS 현재가 34,600원 1,500가 35,600원 손절가 33,000원 그리고 9시 9분에 선도전기 현재가 4,020원 1,500가 4,140원 손절가 3,850원 그리고 9시 2분에 광명전기 현재가 2,760원 1차 목표가 2,840원 그리고 손절가 2,620원 세 종목 추천 드렸습니다. 자 선도전기 1차 목표가를 돌파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트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9시 7분쯤에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여 중이다 한 종목 선도전기 두 종목 해성DS 광명전기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잘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장이 종료가 되면은 추천드린 종목들 3시, 4시쯤에 이렇게 결산이 올라옵니다. 자 해성DS 수저가 대비 1.5% 온도 올라갔고 선도전기가 한 4% 가량 그리고 광명전기는 손절가 모든 종목들이 단기로 스캘핑 형식으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을 한다는 것은 손실이 그만큼 빠르게 확정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통합 누각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들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수익이 나면 크게 나는 편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종목 추천 받으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이용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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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